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랄게요. 우리 그 멋진 무대를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함께 이 시간 같이 즐겨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육순간 주의자님과 호반 윈도우캐스트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섹소포니스트 분들이 들려주는 바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박수 부탁드릴게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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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. 최고였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